한투중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금융시장 마감 동향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연말이 되기 전에 또 하나 행사 마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공개 방송인데요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팟빵 공개홀에서 저희 3%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하고 또 창업통의 김상훈 대표 창업 관련 전문가죠 이분 모시고 이러한 저는 창업과 관련한 이야기들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들어보려고 12월 4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합니다 다행히 공짜입니다 다만 장소 관계상 선착순 100분만 봤는데요 e-broadcasting.co.kr 이게 저희 3%가 등록한 도메인 이메일입니다 apply하고 골뱅이 e-broadcasting.co.kr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자막을 저희 PD가 보내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자막 보시고 이메일 어드레스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연말에 사실 할 일 없잖아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 좀 같이 좀 해보죠 한투중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그날이었죠 그렇죠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거 빼고 다른 거 늘려니까 중국 A주식 넣고 요약하면 그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주식은 팔았어야 되는데 물론 그거 예상하고 미리 판 외국인분들도 계시고 꼭 막판에 방학 숙제하듯이 마지막 날 팔고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시장을 추정해야 되는 시장보다 더 가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종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기도 하죠 마지막에 튜닝 파인 튜닝은 오늘 종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격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방어를 잘 했어요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네 물량은 많았는데 그렇죠 뭐 오전에 시장이 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하고 수급도 잘 대응을 이제 외국인 빼고 나머지 잘 대응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종가에 외국인이 5천억 넘게 폭탄을 꽝 터뜨렸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파급력이 한 일주일 전만 같았어도 일주일 전에 외국인이 동시효과에 5천억을 던졌으면 팍 던졌으면 아마 지금쯤 뭐 여의도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증권맨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되게 오늘 동시효과 물량 받으려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미리 생각하고 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텐데 네 그쪽에서 굉장히 큰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보합에 마감한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좀 올라서 마감했네요 0.6% 장중에는 2.9%까지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신 분들은 자 이제 세일 끝났다잉 그렇죠 세일 마지막 날이다 내일부터는 수급 부담 없으니 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그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또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게 출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7%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 그렇죠 미국 반도체 주가인데 어차피 이제 반도체 업이라는 것은 메모리 비메모리 그래픽카드 분화되어 있다 뿐이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이 잘 되면 사실 cpu 많이 쓰는데 디렘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cpu만 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갈 수 없을 거고 그래픽카드만 가지고 pc로 돌릴 수 없는 거니까 다 고밥의 고나물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사실 디렘 가격이 급등했다거나 그런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았죠 요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게 올해 별로 안 좋았으니 어떻게 2년 연속 굶겠니 그런 컨셉이에요 아니면 뭐 좀 다른 변화가 보입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량 기준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 양을 볼 때 금액 기준을 보고 물량 기준으로 보는데 사가는 양은 많다? 그렇죠 사가는 양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 그렇죠 금액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무역전쟁이 잘 해결이 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다가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TSMC 같은 쪽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유는 얘들은 실적이 좋아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지만 TSMC가 뭐 만드는 회사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일단 인텔이나 이런 업체들은 공장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이제 주면 TSMC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반도체 시공사? 설계도만 그렇죠 건축으로 보면 설계자와 시공이 다르니까 그렇죠 시공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펜립스 업체에서 공장이 없는 설계 많은 업체들에서 오더를 주면 그대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뭐 마진율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면 3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못하는 그런 일을 아무나 못하는 모양이네요 아무나 못하죠 거의 독점입니다 무슨 무슨 일을 해도 아무나 못하는 거 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TSMC 다음으로 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격차는 좀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주문 줘도 만들어서 줘요? 그렇죠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점유율의 격차는 좀 있고 이게 아무래도 설계도를 줘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던 쪽이 계속 하는데 TSMC에서 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차피 이익이 크게 늘어날 일도 많지 않고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어차피 마진이야 30평 아파트 지으면 강릉에다 지어주나 서울에다 지어주나 분양가는 차이 나지만 시공사한테 주는 돈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TSMC도 실적의 안정성은 꽤 있겠다 싶네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TSMC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치가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랑 시총이 거의 비슷비슷해져고 웃고 있습니다 때로는 역전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다군요 역전이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보고하더라고요 일단 규모가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TSMC는 파운드리 쪽에 대단하지만 디렘이나 랜드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다가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차이는 좀 낮으면 2위 업체고 그다음에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대만의 TSMC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쫓아가고 있는 2위거든요 그러나 삼성이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저희 무임손님께서 TSMC라고 하는 회사에 가보면 표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경쟁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은 TSMC는 TSMC표 반도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반도체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는 만들어다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것도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반도체도 팔아요 그러니 우리한테 주시는 게 낫죠 왜 경쟁자한테 주문 줍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경쟁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 인텔 같은 회사는 삼성이 안 준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들은 파운드리만 하지만 삼성은 설계도 하거든요 설계도 하고 자기네 제품도 있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텔이 TSMC랑 삼성을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가질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렇죠 이것만 할 수 있는 TSMC보다는 다 굉장히 다양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MSCI 이슈 때문에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그동안 TSMC는 팔 필요가 없었어요? 이 MSI 지수 조정 과정에서? 그렇죠 한국의 비중 조정이 더 컸습니다 한국물을 좀 많이 드러내야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수급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그런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TSMC의 시총과 삼성전자의 시총이 비슷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MSCI 리밸런싱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대만과 한국의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비슷해졌거든요 경제 구매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0.5%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롱쇼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반도체고 수출 비중이 비슷한 대만도 이제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고 한국도 삼성도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고 수출 비중이 높고 이런 걸 비슷한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나네?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롱쇼 전략이 MSCI 리밸런싱이 끝나면 유효할 수도 있다 자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어요 최종인 말씀 맞으면 삼성전자 잘 갈 거고 TSMC는 조금 좀 쉴 텐데 아무튼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국 홀마? 뭐 이런 느낌이네요 화장품 사실 다 거기서 만드는데 한국 홀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화장품 제조 전문 회사들은 야 여기다 브랜드만 붙이면 우리도 우리도 태평양이지 그렇죠 그런 생각 할 텐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요 다른 뉴스 또 하나 좀 전해주세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출발이 셀티온의 램시마가 램시마 SC 제형이 유럽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램시마는 정맥주사였는데 혈관 찾아야 되는 거? 이제 SC형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개발을 해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계량신약이라고 해서 셀티온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을 특허가 만료가 되면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약은 좀 더 효과가 좋아진 거죠 바이오 베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를 낼 수 있다고 해요 특허를 내면 기존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자기네들이 특허를 가지고 진입 못하게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이것도 약효가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20년 특허를 내면 여기에서 또 추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약이 전체 시장의 규모가 한 50조 정도 되는데 셀티리온이 이제 SC 제형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더 생길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였고 제약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이 이 밤이 이제 오리지널 신약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오 주들이 조금 꿈틀꿈틀 했는데 뉴스들이 계속 또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무슨 바이오 업종은 신기해요 남이 잘하면 나도 올라가고 그렇죠 반대일 텐데 어찌 보면 남이 못하면 나도 괜히 욕먹고 분위기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단체 기합 받고 아니면 또 같이 단체 수상하고 이 바이오라는 게 펀더멘탈을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다 적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얼마 벌 거야? 잘 되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뉴스 오늘 제가 저는 12시부터 무언가를 좀 할 계획이거든요 오늘 밤이요? 네 오늘 밤 12시부터 집에서? 네 밤 자정부터? 네 딱 12시 땡 되면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개인사생활이라서 그렇죠 본인이 오늘 자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리니투엠이라는 게임이 오늘 12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아 야한 상상 해보라는 거였구나 에이 이 게임이 오늘 이제 NC소프트의 주가는 결과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 게임은 NC소프트에서 개발하는 대작 게임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도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미리 기대했더니 별로 좋지 않더라 왜냐면 예전에 NC소프트가 대작 게임을 내기 전에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PER이 밸류에이션이 40배 50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음 왜냐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게 잘 되면 얼마를 벌 거야 이게 잘 돼서 중국에 가면 얼마를 벌 거야 이걸 미리 반영을 시키는 거죠 네 예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린지에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랬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별로 안 놀랐어요 그전에 그렇죠 오히려 주가는 잠잠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나 혹은 이런 게 많이 죽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투자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제... 52시간제 이것 때문에 개발에 밀도도 약해질 거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런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 네 과거에 이제 그전에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했을 때 음... 분기에 5천억을 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리니지 2M은 시장의 기대치는 1년에 한 7천억뿐이 못 벌 것이다 음... 굉장히 낮아졌을 때 사실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낮아졌을 때 나오고 나면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네 라는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12시가 되면 이제 저처럼 이제 스타트를 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이 게임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박 사장님 아 저는 오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편파적인데? 모든 게임을 다 해봅니다 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NC나 네이버나 뭐 넷마블이나 한 게임들을 다 해보는데 예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 네임밸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니지라는 네임밸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 예약이라는 걸 봤습니다 네 사전 예약을 700만 명이 했어요 이게 사전 예약 중에 가장 많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줘요 그럼 저는 모르니까 사전 예약을 하면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오늘 자정에? 어... 사전 예약을 하면 선물 같은 걸 주죠 네 일단 선물 뭐 줘요? 뭐 게임 아이템을 주죠 아 그래요? 미리 이제 조금 더 한 발 먼저 나가라고 음... 그리고 자기 아이디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네 다운은 이제 어제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운받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음... 12시 되면 요이 땅 하라고 그럼 오늘 12시부터는 그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어나 이런데 순위가 나올 겁니다 음... 순위가 분명히 초반에는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에 아프리카 TV에 가장 잘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게임 TV, 게임 방송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그들은 자기네 방송 유입을 시키려면 정말 억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순위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어? 이거 잘 되나 보네? 음...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기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오... 박찬이 웬만하면 그 종목 추천 느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심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게임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엊그저께 보니까 유명 그 인플루언서들이 무슨 저... 무슨 맛집 이런 거 소개하면서 사은품 받고 받았다는 얘기 안 해서 혼나던데 NC 좀 연락 좀 주시죠 NC 석트로 뭐 좀 받았죠 NC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무슨 카라나만 이렇게 좋은 아이템 하나 받은 것 같은데 아이템 하나만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뭐 다들 뉘앙스 잘 아셨을 테니까 리니즈2M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으셨군요 저는 주식이 좀 안정적이어서 좋았던 줄 알았더니 하나 더 해주고 가세요 최근에 철강 업종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포스코는 회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의 4% 오늘 3% 급등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NC 소프트는 그렇게 칭찬하더니 포스코는 없는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이 무역협상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무역협상이 잘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경기민감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경기 안 좋은 게 다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우는 바람에 저는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 없을 때는 경기가 왜 안 좋았어요? 어찌됐거나 무역협상이 잘 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런 기초 소재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철강이라든지 화학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016년 이후로 생산능력 변화한 것을 점검해라 예를 들어서 올해 9월까지 1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한 업체라든지 가동률이 100% 상해하는 기업 파악하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요 무슨 의미죠 이게? 이거는 가동률 낮추겠다는 거죠 원래 겨울철 되면 항상 미세먼지 때문에 철강 그런 쪽들은 가동을 멈추기도 했었고 정부가 철강 산업이 워낙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중국의 조강 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중국 정부가 브레이크 봐줄 것 같으니 그렇죠 지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차 거의 최악의 국면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철강 가격? 이런 것들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포스코가 꽤 강한 반등 어제오늘 좀 보였다라는 점 중국 정부의 철강 업종 생산 능력 변화 점검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한투증권 땀이 나네요 팬키스 고객부 오늘 저녁 12시에 게임 준비하시느라고 가슴이 부풀어 계시는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edom 고맙습니다 realmente 삶안만